약간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부지런한 느낌이 있고 제주 남자는 그에 비해서 조금은 의존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뭐 사실 살라고 하면 아니 어디 여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나가잖아요. 네, 굉장히 수용적인 느낌이 들고 지금 제주 여성과 제주 남성을 좀 이렇게 좀 조금은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우리 네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공감을 하시는지 우리 감독님 뭔가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신화는 살아있는 현대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 신화 속에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제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게 바람 웃도 아랫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 그 남녀의 지위와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뭐 김 박사님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죠? 신화 중에서도? 네, 보편적이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제주도 신화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남자들이 좀 강한 성격을 갖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거고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좀 뭐한 게 오늘 패널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 남자분이시고 근데 오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여인들이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여인들의 삶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주도 여성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억척스럽고 부지런하고 모성애 엄청 강하고 이런데 너무 제주도 여성들이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점수가 깎인 게 아닌가 그래서 김 박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주도 여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제주도 속당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새로나느니 차라리 여자로 새보다도 못한 존재, 버랭이나 지냉이보다도 못한 존재 이렇게 고생한다는 그런 존재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주도 남자가 그렇다고 이게 아까 상황극처럼 하나 쪽으로 이렇게 치부해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와서 봤는데 제주도 남자들은 너무 빈둥거린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주도 남자들은 과연 뭘 했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문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 바다에 가는 일이라든지 뭐 밖에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남자들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피터슨은 아마 일부를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뭔가 제주도 남성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일만화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주도 여성이 남성을 또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전자라는 게 어디 가겠습니까? 부지런한 유전자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사실 그 알렉산더 피터슨인가요? 피터슨인가요? 피터슨이 제주도에 와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짧은 기간이에요? 네, 네. 굉장히 세밀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묘사한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요? 제주도 남자들을 묘사해 놓은 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좀 빈둥거린다는 그런 기억과... 그게 너무 강렬해요. 지금 너무 강렬해요 그게. 그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약간 맞긴 해요. 인정을 합니다.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인정을 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힘든 일들은 저는 작자가 그 글을 쓸 때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행간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 물질 작업이나 해초 작업을 모두 여자가 한다. 그리고 남성들은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상점을 볼고 파이프를 물고 군방대를 물고 상점을 보는 일이 유일하게 일하는 남자를 본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심정적으로 그동안 생각했는데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입지에서 와서 17년째 지금 저희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느껴졌던 것들은 아까 이제 뭐 신화 속에서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 여성들이 강하다 뭐 여성들이 주도권 가지고 있다기보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많이 배려해줬다. 그래서 뭐 어업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해서 뭐 사실 많이 죽었을 거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농업 활동이라든가 뭐 가정 가게 끌어가는 것들은 여성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아까 피터슨이라는 분도 주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 주로 왔을 것이고요. 그렇게 어업 활동이나 목주 활동하다가 집에 와서 생활할 때는 이제 힘들었다. 힘들었으니까 좀 쉬라는 의미로 술도 드시고 음식도 그러다 보니까 아 왜 남자들 놀고 먹지? 왜 그렇게 하지? 근데 제주 여성들이 그거 가지고 아까처럼 이혼하거나 쫓아내지 않냐고 같이 살잖아요. 공존하죠. 공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주 남성들은 뭐 착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해 주고요. 아까 순순히 물러가시잖아요. 아랫목으로 눈가들은. 착한 모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들은 그렇죠. 여성들은 배려심이 많이 있었던 강하면서도 배려심이 있는. 강하면서도 배려심이 있고. 굉장히 좋은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피터슨 외국인에 많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지켜본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외부인으로서 지켜본 게 있는데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저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보통 어르신들의 삶을 듣고 이제 생의 구슬사를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의외로 많은 경우에 생활력을 보여준 쪽이 어머님의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가 좀 다르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냥 제 관점에서는 어떠냐면 어차피 어머님들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육지도 마찬가지로 받은 일도 많이 하시고 육아노동, 가상노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노동의 특성상 여성들의 노동이 밖에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을 하고. 물질을 하고. 직접 보러 가야 되고 이런 거. 그렇죠. 그게 환경이네요. 네. 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남자분들이 좀 유순하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고 이해한 게 이런 부분인데 확실히 그런 기질의 차이 느껴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시고 좀 적극적이시고 남자분들은 뒤로 좀 이렇게 삼가는 그런 태도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거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 진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학업과 하는 데서 본인들하고 때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전화나 실제로 만나뵈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이 아버지들은 어머니에게 떠넘기세요. 대체로. 안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벌써 말씀 안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어머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님 중에는 그런 분들 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화가 맞다니까요. 결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상징이 바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장 씨가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제가 괜찮아요. 괴 apoyo 여러분은 저희 사용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고ispoken 전화가 많이 돋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Grossadrilos이 가장 좋다면